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전송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 아날로그 전송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아날로그, 아날로그,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디지털, 디지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뎀을 이용하게 되고, 변조 방식으로는 ASK, FSK, PSK, QAM이 있습니다. 먼저 모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변조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뎀은 변조와 복조를 해주는 장치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STM 망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PSTM은 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 공중 가입자 전화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에 의해서 음성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아날로그의 망입니다. 이런 아날로그의 망에 접속하는 것이 모뎀입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이렇게 변조와 복조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모뎀의 기능은 이런 변복조뿐만 아니고, 자동응답, 신호가 수신됐을 때 자동응답하는 기능, 자동호출, 수신측에서 응답이 없을 경우, 일정 신호만큼 호출을 하는 기능, 자동속도 조절, 속도를 감지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고장장애 시험, 내장된 오류 검출 회로로 모델 테스트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모뎀의 유형을 크게 동기방식과 포트수와 속도로 한번 구별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동기방식으로는 비동기, 동기방식이 있습니다. 저속도, 중속도로 나뉘어지고, ASK, SK, PSK, QAM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포트는 단, 멀티, 널, 없는 포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단 포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트에 멀티 포트는 여러 개의 포트가 내장된 모뎀을 말하게 됩니다. 널 포트는 모뎀이나 DC, DC가 모뎀이죠? 이런 거 없이 RS232C로 직접 접속하는 모뎀입니다. RS232C라는 건 이런 DT라는 게 단말장치였죠? 이런 단말장치란 모뎀, DC, 신호변환 장치의 상호 접속을 위한 표준 규격인데, 표준 규격으로 바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접속을 해서 모뎀이나 이런 DC가 필요 없는, 포트가 없는 모뎀이 있습니다. 속도는 저속, 중속, 고속으로 분류해 보자면, ASK, FSK, PSK, QAM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각각 방식을 또 보시면, 변조 방식이 지금 디지털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거 보시고 계시고, 먼저 저속의 ASK, FSK와 PSK는 중속, 그리고 고속은 QAM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진폭, 주파수, 미상, 변조는 직전 아날로그 변조때도 봤었죠? 진폭이라는 건 높이를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수로 서로 다른 진폭, 높이, 높낮이를 변조하는 방식이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몇 회의 파형이 왔다 갔다 하는지 횟수를, 헤르츠로 표현한 것을 주파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횟수가 다르게 변화한 것을 FSK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위상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위에서 밑으로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를 다르게 해주는 것을 위상을 변조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세한 분류는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포, 직격은 진폭 ASK, PSK를 둘 다 하는 겁니다. 높낮이도 계속 바뀌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도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변조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떻냐고 봤을 때, ASK는 느렸죠. 구조도 간단하고 저렴하고, 단, 신호와 변동의 잡음이 약하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저속이었죠. FSK, PSK는 중속이었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신호 변동 잡음에도 강하지만, 대여포호 넓게 사용해야 됩니다. PSK는 잡음에 강합니다. QAM은 ASK랑 PSK 둘 다 있었는데, 제한된 전속 대역 내에서 고속 전속이 가능합니다. ITUT 9600bps에 권고되는 표준 방식입니다. ITUT는 그냥 표준화, 기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SK, 위상, 편의, 변조, 이 시작점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 세부적인 방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각각 2부나 4부나 2등분, 4등분, 8등분을 해서 시작을 위치를 다르게 하는 건데, 이렇게 360도로 표현되는 사인 곡선이 있다고 봤을 때, 0, 180, 360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2등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360도를 반쪽이면 180도겠죠? 2위상 편의 변조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 위상에 1비트를 대응시켜서 전송을 합니다. 2에 1승이니까 1비트씩 변조가 된다고 보시면, 1비트씩 대응시켜서 전송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0과 180에 각각 1비트씩을 할당합니다. DPSK와 BPSK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0과 18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0에서 360도까지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 쪽에서 180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180, 360 갔다가 다시 90에서 내려오는 이런 곡선으로, 지금 이 위상과 이 위상의 차이는 180도겠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80이죠? 0, 180, 360인데, 여기 18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놓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4등분은 0, 90, 180, 360, 4등분을 하게 되면, 90도씩 차이가 나면 되겠죠? 여기를 시작을 보시게 되면, 45, 135, 라고 했을 때 각각을 빼게 되면 90도죠? 이런 식으로 90도씩 시프트 시킨 위상의 차이를 주는 것이 4등분입니다. 4위상 편의 변종, 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을 QDPSK, QPSK, 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이상에는 2비트, 2의 2승계, 4등분 만큼을 대응시키고, 말씀드렸다시피 360도를 4등분 하니까, 0, 90, 180, 270, 이 되게 되겠습니다. 0, 90, 180, 27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8등분을 하면, 360을 8등분을 하면, 90을 한 번 더 쪼개야 되니까, 45겠죠? 이렇게 0, 45, 90부터 시작해서 45도씩, 이 대응이 되게 되고, 8위상 편의 변종, 라고 부릅니다. 한 이상의 3비트씩을 대응시켜서 전송을 하게 되고, 0, 45, 90부터 315까지가 됩니다. 3비트씩,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고, ODP, SK, 라고 합니다. 0, 0, 0부터 1, 1, 1, 1까지, 이렇게 할 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PSK의 세부, 위상 편의 변조의 세부를 설명드렸고, QAM의 세부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QAM이라는 건, 진폭이랑 위상이랑, 이렇게 두 개 다 변조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4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4개죠? 위상을 먼저 보시면, 4위상으로 하고, 진폭은 높낮이라고 했어요. 2진폭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지금 점이 8개가 있죠? 8개의 신호 레벨이니까, 2에 3생이니까, 3비트씩 전송이 되는 겁니다. 8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8위상이죠? 8위상의 2진폭이라고 하게 되면, 16개, 16이니까 2에 4생이니까, 4비트씩 전송이 되는 거고, 16비트 2진폭이니까, 32개니까 2에 5승, 5비트씩 전송이 되는, 이런 식으로 QAM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아날로그 모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변저 방식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디지털 디지털 DSU를 설명드리면, DSU는, 구차시에 설명을 드릴 건데, 디지털 전송 형태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니폴라랑 바이폴라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유니는 하나고, 바이는 2죠? 그리고 폴라는 극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극 유니폴라 하나냐, 바이폴라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냐, 의 이야기입니다. DSU는, 아까, 모뎀 같은 경우에는, PSTN, 공중 전화망이었는데, 이런, DSU 같은 경우에는, PSTN, 공중 데이터 교환망입니다. PSTN은, 공중 가입자 전화망이고, PSTN은 공중 데이터 교환망인데, 각각 접속하는 망이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DSU가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로 바꿔주는데, 조금 전에 봤던, 단극이냐, 양극이냐로 이렇게 변조는 아니고, 바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지 않은 네트워크 신호를 통일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변조 과정은 없습니다. 아까 PSK, ASK 이런 게 아니고, 유니폴라를 바이폴라로, 바이폴라 유니폴라로, 이런 식으로 극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구조고, 속도도 빠르고, 오류도 적고, 타이밍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